우연히 찾아낸 낡은 테이프 속에 너를 들었어 서투른 피아노 풋풋한 목소리 수많은 추억에 웃음 짓다 진심이 담겨서 나의 맘이 다 전해진다면 가끔 흥얼거리며 눈물이 흘리기도 했지 자 이제 너 에프야는 가매를 받고 정체를 공개해 주세요 이분은 바로 오해 감정 같다 진짜 이분은 바로 이분은 바로 월드클래스를 사로잡은 인터뷰 천재 영화 전문 크리에이터 이승국씨입니다 아 이승국 아 노래 너무 잘한다 감사합니다 오래된 테이프 속에 그때의 내가 참 부러워서 그리워서 울다가 웃다가 그저 하염없이 이 노래 듣고만 있게 돼 바보처럼 이렇게라도 다시 너에게 닿을까 제가 모자란 마음의 모자란 마음의 모질게 뱉어냈던 말들에 그 얼마나 힘들어했을지요 오래된 테이프 속에 그때의 내가 참 부러워서 그리워서 울다가 웃다가 그저 하염없이 이 노래 듣고만 있게 돼 내 바보처럼